자, 니가 무시모하시노? 외국인 한번 괴롭혀 볼까요? 가자! 아닌데 저 자식 저거 열심히 치우고 있는 모습 보아하니 내가 몰래 뒤를 돌아가면 모를 것 같군 좋아 허둥지둥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래요 아이 수고하십쇼 수고하십쇼 에헿 다먹을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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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핫 아, 이걸 치워놓으면 되네 와 개 똑똑하네 이거 근데 나 먹었는데 어떡하냐 다먹을땡 잘 먹었대 흐흐흐흐 멍청하 오븐 잠금 뭐하냐 거기 들어갈 생각도 안했는데 역으로 멘붕을 빠뜨려 보죠 чt 오, 봤어? 오おso Euh 약줄라고? 오오 Extension 슈퍼똑동 em 오오 aos 오오وں 냉장교 burned 된줄아? 오오 어? 아. 아빠? 아빠? 잠깐만 아빠! 아빠! 우와 저기요 배터리 맛있는 간식이죠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히히히히히히 슬쩍 슬쩍 이건 뭐야 아빠아 아아 개판났네 아빠 이건 뭐예요? 우후우우우우 이 틈을 틀 혼란한 틈을 타서 혼란한 틈을 타서 포크들 콘센트 야아 아이디어 개굿이다 좋아 그런 용도였구나 여기도 있네 얘 모르나봐 여기 있는데 아빠 이게 뭐게여 헤헤헤 호윤이 어서오세요 헤헤헤헤 코어씨 아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이츠 불레자리 하잖아 외국인 열받았다 외국인 열받았어 지금 외국인 슈퍼열받았거든요 좋아 이번에 말로 다 치워주지 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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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아니 아니 자식 야 플레이가 왜 이렇게 들어줬어 갑자기 야 뭐야 저거 너 걔 아니지? 야 뭐야 갑자기 플레이가 왜 이렇게 좋아 일로와 어디갔어 야 그지같은 놈아 약 먹어 약 약 처먹어라 야 이거를 잠가놓으면 되겠는데 저기다가 오케이 너 죽었다 맞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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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갓나 이 갓나 시키 이거 아니 얘를 멀쩡한 곳에서 잠가놓으면 돼 이걸로 나와봐 어디갔어 잠깐만 그래 그래 어디로 갈거니 이번에 그렇지 또 어디 갈거니? 어 요즘 잘할렸데 얘 지금? 어쩌 그래 또 어느 캐비넷으로 갈거니? 어 자식 무빙을 쳐 감히 너의 발과 손이 다 보인단다 아가야 야 고수네 이거 개고수네 이거 무빙을 어떻게 쳐야될지 다 알고있는 놈이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외국인이나 해야 되겠네 이거 와 이 개같은 놈 이거 좋아 어디든 숨어보시게 됐어 장고 흐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어 뭐야 아니 잠깐만 갖고와 어딜 어디 칼을 감히 어딨어 착착착착착 야 인마 일로와 칼 어떻게 둬 아 아니 이 자식 어, 이 ㅅㅂ ㅅhic ㅅㅅㅅㅅㅅㅅㅅㅅ ㅅ깨 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ㅅ pussy 넌 죽지못한다 힝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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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힝 넛 죽지못해 유을으으으으으으으으으 värld 오! 패스 너 끝났어 어찌워 들어가면 뭐할 거야 너 못 죽어 뭐하니? 어디가? 어디 가져갈라고 뭐해 쟤? 야 난 왜 꼈어? 잠깐만 잠시만 잠깐만 쟤 뭐하지? 아 이걸 여러개 잠글 수 있어? 아 그러네? 아 뭐야 이거 여러개 잠글 수 있는거야? 개굿이네? 일로와 양먹어 그렇지 좋아졌어 죽지못해 안달이 났군 야 자문세가 여러개는 잠글 수 있네 아 그러면 옛날에 게임 끝났 고치석에 한입 얻어 오세요 야 이거 야 여러명 야 여러번 잠글 수 있네 자물쇠로 그러면은 뭐 말 끝났지 야이 뭐야 오케이 이제 아빠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자 또 들어와 들어와 레..바.. 레바노 좋았어 저 이번에 잘할 자신 있습니다 가자 일단 자물쇠부터 찾아야 돼 그게 먼저야 다가 얌전히 있어야 돼요 얌전히 있어 이 자식아 가만히 있어 참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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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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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쟨쟨 아 여깄다 아잏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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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거 뭐야 어디갔어 이럴줄 알았지 좋았어 저 녀석 지금 굉장히 기법 안장하게 하고 있을텐데 약이 두개나 있네요 plus Morrison 일루와 어어 우와 ㅋㅋㅋㅋ 흐으으으으으으으으윽 이лаг이 같은 너 employees 오오호 북한 잠깐만 와 뉴리종원을 먹고죽었어? 와 개똑똑하다 너 진짜 오케 덤벼 너 죽었어 일루와 와 진짜 똑똑하네 저거 어? 쟤 뭐야? 쟤 어디서부터 간거지? 어 문을 닫는다 오케이 전 상관없습니다 이거 다 먹으면 되니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아 진짜 자물쇠 시작부터 자물쇠 들고 간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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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키 얻었고 키만 있으면 돼 나에게는 천국의 키가 있지 비켜 흠 죽었다 흐흐흫 흐흫 흐흐흫 아빠 전 피카츄가 좋아해요 피카피카 쭈아아아아아아아 흐흐하하하하하 아뇨 보기보다 허전파구나 떨벼라 거지같이 게임 못하는 놈 피카츄 아까 개가 아닌가 이거? 자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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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쇠씨? 물쇠씨? 아 물쇠씨? 물쇠씨? 물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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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루쇠? 물쇠? 물쇠 물쇠? 너 어디갔니? 애야? 치워버려 너 이 자식 야! 야야! 어? 야! 저거.. 저거 봐라 아 배터리 박력스러워 스트레스 받네 이렇게 열쇠를 여기다 놓습니다 그 다음에 괜찮아요 야비 있으니까요 아니! 뭐야! 전제야?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좋아! 우와! 야 이거 알고하니까 갓겜이네 아! 처음에 키를 치워버리라고 됐어 시작부터 나는 키를 얻는다 좋아 오케이 열쇠 있어요 거기 안갈거에요 이거 먹을거에요 냠냠냠냠냠냠 오케이 uw PPE 쭈 раньше 뭐야 잠그지도 않았네? 크즈 앰 크으 south 에 에 에헤 에헤헤헤헤헤헤헤헤 이번에는 한번 구워줘 볼까 얍찌 아니 잠겼어? 용이지도 앉아있어 오케 갓포크 선생 가자 나에게 갓포크가 있다 비켜 오와아아아아아아아악 피카차 어 아니... 재기 저리 가! 헤헤헤헤헤헤 여긴가? 여긴가? 어이~~ 쪼잌! 쪼잌! 헤헤헤헤헤헤헿 에이 에이에이 아주 허잡한 녀석이구만 어... 뭐 갓게임이네요 엄지척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엄지척, 엄지척 감사합니다 아주 그냥, 게임 재미있어요 컴온 컴온 베이비 예스! 컴온! 엄지척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땡큐 12시 넘었어요 여러분들 이제 슬슬 자야 될 시간이죠? 자 자 여기있나? 여기있나? 오오케! 뭔소리야 저거 먹어도 돼요 저정도는 약으로 치유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포크 치워야돼 포크 치워 헥! 자아 야! 너 일로와 비켜! 비켜 이거 미친! 약약약약약약 약어있어 약약약약 약 먹었니? 뺏었어 놓고 약계속 약약약 아아 안돼 안돼 아가야 안돼 아가야 안돼 어 이 자식 좋았어 애가 좀 회색이 나아지는 것 같아 좋아요 야 약이 왜 안주어지지? 잠깐만 애야! 콩센트에 커서 가져야 되고 눌러서 콘센트에서 바뀐다고? 아하 Ok 이 게임 재밌네 게임 재밌어 거의 갓게임입니다 어 그거 치우고 있어 어 어 depth 열심히 치워 어 뭐야 왜 저래 아.. 열쇠를 얻었네 아 이거 어떡하죠 일단 먹습니다 가자 고 열어서 와 ρ ρ ρg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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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최단 루트 사망의 질길에 stretched 거의 다 온 거 같습니다 오케이 확인 확인 어이 야야야야 아니 이런 젠장 아 뭐야 먹여 아 먹을거 먹이면 이거 낫는구나 야 먹을거 먹이면 나아 이거 뭐야 먹으면 낫는거였어 아니 이게 뭐야 먹임뭐야 먹이장 쓰지 질 저기가 좋아 나 죽을꺼니깐 호잇 안녕 흐흐흐흐흐흐흐흐흘 안녕 아빠 그동안 즐거웠어요 열받았다 야 바로 리매치 누르고 보니까 개 열받았어 지금 내가 보니까 저거는 아주 열받은 친구입니다 일단 열쇠 찾는게 먼저인거 같기도 한디 이제 알겠어 오케이 열쇠 찾았구요 저 위에다 올려놓고 이리와 저리 가 야 열쇠 없어 참고 자물쇠 글같은 놈 저거 그만쳐먹어 야 그만쳐먹어 야 야 잠깐만 일로와 너 뭐하니 아직 세상을 살만하단다 얘야 얘야 세상 살만해요 어 어 불렀어 아니 이녀석 무빙가시야? 응 자 나갔어요 다 나갔어요 좋아요 야 근접마킹하는게 좋네 왜 저리 가 으쌰 으쌰 야 이 개 개놈시키고 이거 치워 오케 이제 열쇠 나오면 뭐해 이제 열쇠 나오면 뭐해 약먹여야지 이거 어디갔어 아아 저거 약먹어라 옳치 바나나 뭐해 종이 그만 쳐먹어 먹으면 뭐해 내가 바나나 오렌지 계속 주는데 일로와 건강하구만 아주 아주 건강해 좋아 아주 건강한 친구야 아 이렇게 하면 되는거구나 아 망치만 조심하자 망치는 조심해야지 그렇지 망치는 정말 조심해야되는 물품중의 하나지 어디 그렇게 쏟아다니면서 뭘 드시나 바나나 너를 위한 마지막 바나나다 먹어라 핫 좋았어 갓 컨트롤 너 색깔이 왜그래 안색이 왜그래 잠깐만 약 약이 어딨지 아까 여기서 약을 받는데 다 닫아 일단 아 이거 뭐지 A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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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시야 몇시야 아직 한참 남았는데 잠깐만 A야 너 색깔이 왜그러니 잠깐만 이 녀석 이 녀석 이 녀석 뭐라 하려는거지 아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넘나 아깝다 아 이제 좀 하는 방법 알것 같아요 네 식당에 죽는게 죽는게 많은데 그 이유가 그게 회복할게 많아서 그렇게 되있는거야 오케이 이제 알겠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아 이제 더이상 못할것 같아요 너무 눈이 피곤해서 네 재밌었네요 아 진짜 재밌었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Madam